마른 대동강 변함없이 차린 나으냐 모란 봉마을 위기야 네 모양이 그리꾸냐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마른 날 그때까지 반만 소식을 물었나 할만한 대동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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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병구야 빛노래가 그리꾸나 귀에 익은 숨 쉰 걸을 다시 한번 불러온다 편지 한 장이 처음에 익힘이 이러지도 없을 소냐 한 마른 썩다가 지져버린 한 마른 대동강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지사에 온 성가인이어라 네 2023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재전 삼사음악회